어느 누구도 되려고 하지 마라 남들을 쫓아 그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인생은 참담해질 것이다 단지 자기 자신이 되어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이다 자신의 안에서 무한한 것들을 발현해 보아라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것이 불성의 발견이다 술과 담배는 너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외롭다고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술에 취하지 마라 거기에 괴로움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절제와 정신 집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눈으로 본 것에 집착하거나 탐하지 마라 저속한 말들에 귀를 기울여 끌려가지 마라 맛에 빠져 탐하지 마라 이런 것들에 빠지려고 할 때 바로 알아차리고 돌아와야 한다 그것을 붙잡아 머물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면 안 된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수행자는 결코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 인생을 너무 탐하지 말고 두려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한다 음식과 의복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마라 음식과 의복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언제 어디서나 명상의 자세를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한적한 곳에 머물며 살아야 한다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말며 매사에 최선을 다해라 언제나 끼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과 거짓을 버려야 한다 쓸데없는 모임에 빠져 몰려 다니지 말고 내 안의 순수성을 지키며 지나친 허세는 버려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점을 보거나 꿈을 해몽하거나 사조나 관상을 보거나 운명과 운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다 비난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고 칭찬을 받아도 뜰뜨거나 우줄대지 않는다 수행자는 탐욕과 집착과 분노 그리고 거친 말을 하지 않는다 사고 파는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며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도 말고 아무하거나 함부로 인연을 맺거나 교제하지 않는다 이익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말 상대도 해주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는 결코 거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 교묘히 선동하는 말을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서로에게 불화를 가져오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빈말을 하지 말라 알고 있으면서도 사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생활하는 면에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도덕이나 계율에 관해서도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욕을 먹더라도 불쾌한 표정으로 이에 대응하면 안 된다 거친말로 대꾸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어떤 경우에도 적대적인 대답은 하지 않는다 축복이란 평화 속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야 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남을 정복한 승자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승리자이다 그는 남들에게 들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체험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석가무늬 수행자가 아니다 감사합니다.